여기는 신대박역에서 7,8분 정도 거리 반지층입니다. 반지층이고 가격은 500에 30입니다. 500에 30이고 화장실은 미다지로 특이하게 미다지로 돼있네요. 반지하다 보니까 아마 수압 때문에 화장실이 조금 위에 있어요. 근데 제가 키가 한 170, 조금 한 180까지는 천장에 안 달 것 같습니다. 키가 180까지는 안 달 것 같고요. 그리고 크기를 재보면 2m 40, 저 창문까지가 2m 40이 나오고 2m 90이 나오네요. 여기 세탁기에서 저기 에어컨까지가 2m 90. 그러면 500에 30, 35면은 사실 저는 더 신축급이 많기 때문에 535면 반지하다면 500에 30이면 적당한 듯 합니다. 530 정도면 이 정도 연식에 적당하다. 이 이하 가격으로는 잘 안 나오죠, 대부분.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셔야 됩니다. 보험해 내려와izado 한 번 Everyday Asset 을장형에 else 1-1 대회출 할 때에서 1시간 시에는 이걸 보험해? 시작할 때 한 명을 골치 其연이. 신축수육 환자 네 mesure 보셨berry 물 persi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